안녕 얘들아. 내 여자친구가 먹방을 찍었대. 거기에 내가 감미롭게 더빙을 해줄 거야. 같이 보러 갈래? 레츠 고. 난 매일 아침 체중을 체크해. 48.9kg이야. 어, 아침 공복엔 무조건 사과지. 응, 맛있어. 아니 벌써 7시 45분이야. 아직 난 졸려워. 졸려오니까 빵 먹어야지. 아, 카스타드랑 우유까지. 완전 맛있겠지? 곧 와우를 외칠 거야. 또 한 번 더 외칠 거야. 카스타드 옆에 행복이라는 글씨 보이세요? 진짜 행복한 맛. 행복.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야. 설레이는 시간을 찾아왔어. 고구마빵과의 만남. 한 입 싹 베어물면 모든 피로가 풀리지. 와우. 냠냠. 쩝쩝. 이거 묻은 거 아까워. 우유까지 호르르륵. 자랑 한 번 해주고 다시 먹기. 이런 빵은 중간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어머나.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빼빼로까지 자주 왔지롱. 세 개씩 먹어줘야 진정한 빼빼로 러버. 오독오독. 바삭바삭. 맛있어.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을까? 고민하면 먹어줘야. 진정한 빼빼로 러버. 출발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저는 이제 미용실을 가보겠습니다. 이제 미용실로 떠나볼까? 미용실 들어가기 처음. 어묵 두 개 냠냠. 아. 세 시간 동안의 펌. 배고파. 샤랄랄라. 어떤 나의 헤어스타일. 아름답지 않니? 드디어 찾아온 런치타임. 첫 번째 메뉴는 빠스타. 요렇게 그런 포크에 호르르륵 말아먹어. 두 번째 메뉴. 던카. 소스에 콱 찍어 먹으면. 음. 딜리셔스. 오잉. 던 카츠 소스에 콱 찍어 먹으면 음, 딜리셔스 오잉 내 음식도 어디 갔어? 다 사라지는 매직 다음은 달콤한 디저트 타임 포크로 여러컬은 콱 찍어 먹어주려고 했으나 나이프를 이용해서 잘라 먹어주면 더 편하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지롱 어우 떨어질 뻔했다 지금 막 집에 도착했고 내 저녁식사도 방금 막 도착했어 브라이드 치킨 브라이드 치킨 한입념 이거 슈프림 양념치킨 진짜 맛있어 슈프림 양념치킨도 한입념 음, 맛있어 닭다리 닭다리까지 먹을 거야 매우 바삭바삭해 겉바속촉 치즈부르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줄게 어로지 치즈에만 집중하면 돼 아주 간단하지? 이렇게 말이야 예감이라는 과자 알지? 이거, 이거 남은 양념치킨 소스에 찍어 먹잖아 끝장난다 내 사랑 녹차 초코 찹쌀떡 이 녹차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가득한 아이스크림 속에 아주 진한 초콜릿이 들어있어 친구들이 이거 맛있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 난 이렇게 대답해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150개 클리어 가능한 맛 어때? 단번에 이해가 가지? 아, 나 배불러 죽겠는데 마이 브로우가 밤늦게 족발을 시켰어 내가 이걸 지금 안 먹는다면 다음날까지 족발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면서 날 괴롭힐 거야 시원한 스프라이트 한 모금 캬 맛국수의 면발은 쫄깃함이 생명이지 이제 고기 먹을 거야 맛있겠지? 하고 자랑하는 거야 냠냠 아우 쫄깃해 있잖아 나 무말랭이 사랑한다 맛있어 맛국수를 또 호로록 먹어줄 거야 아우 근침 돈다 쌈무에 고기를 싸먹을 거야 3장까지 바르고 아우 마음만 앞선 젓가락질 양해 부탁 아 배 터지겠다 그렇게 하루만에 1.2kg가 늘어났어 오예 내 여자친구 쫙 멋지지 않니? 나처럼 말이야 이번 영상 봐줘서 고맙고 그럼 안녕 처음 만난 순간 나의 시간은 멈춘 대로 이 떨림을 노래해 우우우우 달빛에 취한 사람들 속에서 빛나는 your shine like a diamond light 오우우우 오우우우 오우우